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와카미 아스토가 지은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입니다. 부제는 농사짓듯 투자하라 입니다. 이 책도 좋은 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리뷰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구독자분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시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현재 장기 투자의 뜻을 함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 보유형 사와카미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영업이나 판초활동 없이 입소분만으로 비약적인 성공을 거듭하여 일본 투신사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요.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장은 이제는 장기 투자다. 2장은 장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 3장은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4장은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 5장은 장기 투자자에게 정보란 무엇인가. 6장은 대차 대조표 분석의 기본. 7장은 장기 투자 종목 발굴은 최고의 두뇌게임. 8장은 성숙경제에 대응하는 일본 기업을 사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2장 장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와 3장의 일부 그 다음에 5장의 일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장에서는 주식의 매수매도 시기를 알려주고 계시구요. 그리고 5장에서는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2장 장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장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 1. 장기 투자는 키우는 감각에서 시작한다. 농경영 투자를 하자. 장기 투자는 시간의 에너지와 소박한 수고의 축적이 몇 번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꽤 커다란 성과가 되어 돌아오는 투자 방법인 것이다. 농경영 투자란 어떤 것일까? 1. 이른 봄에 논을 파헤쳐 공기와 흙을 접촉시켜준다. 그리고 논에 물을 대고 수온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1. 한편에서는 못자리를 만든다. 이 과정은 장기 투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리서치 기간에 해당한다. 4월 5월에 들어서면 드디어 모내기가 시작된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을 사모으는 시기다. 6월 7월 8월, 벼의 성장을 느긋하게 기다리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는 금리의 변동과 경기의 변동을 의식하면서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는 한편 잘못된 종목을 조심스럽게 교체한다. 수학의 계절 가을이다. 벼배기가 끝나고 가을거지 축제를 하고 나면 올해의 벼농사도 일단락된다. 장기 투자가에게는 한껏 성장한 종목을 팔고 이익을 손에 쥐는 시기인 것이다. 봄에 모를 심어 가을에 벼가 익기까지 실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농업에서는 농작물이 익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꽃을 키울 때도 열매가 익거나 꽃이 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장기 투자도 똑같은 느낌으로 해야 한다. 투자가 결실을 맺어 수익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각오하는 데에서 장기 투자는 시작된다. 2.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는 힘 벼농사에서나 꽃을 기를 때 매일같이 아직도 아직도 하며 쳐다보고 있으면 성장 속도가 지겨울 정도로 느린 것 같다.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모종이나 줄기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결실의 가을을 맞이할 때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며 새삼 만족하게 된다. 장기 투자의 핵심, 시간의 무게를 내편으로 삼는다. 장기 투자에서는 시장에서의 힘의 관계 변화 따위는 제쳐두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보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힘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한다. 아무리 투자가 힘과 힘의 충돌이라고 해도 시간의 경과에 의한 에너지를 축적하여 내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유리하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은혜는 열매라는 힘이 되어 쌓인다. 이것을 투자에 이용해야만 한다. 축적된 시간이 엄청난 힘을 낳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물 재배와 마찬가지로 역시 씨를 뿌리는 타이밍이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데에도 씨를 뿌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에서나 자금을 투입하는 타이밍은 나중에 얻는 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가격 변동을 쫓아 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에서는 초단위의 매매 타이밍이 생명이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장기 투자에서는 매매 타이밍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시시각각의 가격 변동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사화카미 펀드를 운영할 때도 매일의 가격 변동은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계절을 파악하여 씨를 뿌리는 타이밍은 중요하다. 정확히 이른봄의 못자리를 만들고 수온이 미지근해지면 지체 없이 보내기를 해야 한다. 장기 투자에서는 1분 1초의 차이를 추구하는 기민한 행동은 필요 없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시기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 식물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매일의 생활 속에서 투자를 생각한다.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기업 경영이며 투자이다. 투자는 장래에 필요해질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장래에 필요해질 것이라고 하면 가게도 망설인다. 얼마나 장세가 될 것인지 예측도 되지 않고 어느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여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 투자는 글자 그대로 기회를 잡아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어떠한 장사나 사업이라도 장래의 니즈를 보다 빨리 간파하고 그 니즈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이나 기업만이 그 니즈를 현실화하여 여기 니즈는 필요합니다. 커다란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다.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사둔다. 그 니즈가 현실화됨에 따라 그 회사의 이익은 커지고 주가도 상승한다. 결국 투자 수익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장래에 필요해질 것을 예측하는 것은 간단해 보여도 꽤 어렵다.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어느 정도의 사업으로 발전할 것인지도 점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니즈가 현실의 사업이 되고 나서 허둥지둥 행동하는 것은 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도 이미 늦었다.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장래의 사업 기회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업 경영이며 장기 투자이다. 많은 사람이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미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투자자는 주가가 쌀 때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 감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추려내야 한다. 장기 투자에 필요한 것은 극도로 지적인 게임 감각이다. 4.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예측한다. 보통 주식 투자라고 하면 매우 투기적인 것 또는 고도의 투자 기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어려운 이론이나 노하우도 큰 효과는 없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에 가까운 부분에만 한정하더라도 충분히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어려운 이론을 열거하기보다 인간의 생활이 순놓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관찰하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 주식 투자는 거기서 시작한다. 장기 투자에서는 매일이 생활에서 느끼는 아주 작은 변화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남들보다 빨리 새로운 흐름을 간파하기만 하면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투자 기법 따위는 필요치 않다.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예측하기만 하면 되는 자연스러운 주식 투자로 충분하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래 가치를 발견하여 사두는 것이 장기 투자. 원래 필요한 것 혹은 장래에 필요해질 만한 것을 미리 사두면 남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자에서나 장사에서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이익을 올리는 비결이다. 이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리 사두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기를 기다린다. 나중에 살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부터 시간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이 투자나 장사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곧잘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듣는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남보다 앞서 보다 큰 이익의 기회를 손에 넣는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융통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고 방식도 가능하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앞으로 커질 니즈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것을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미래 가치라고 할 수도 있다. 언젠가 필요해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좋다. 그런 것들을 앞서 발견하여 남보다 빨리 손을 쓰는 것이 사업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철칙이다.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쌀 동안에 싸서 비싸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느긋이 기다리는 가구와 인내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해보면 알겠지만 어지간히 확실한 예측이 아니라면 길게 기다릴 수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그 사이 자신의 예상에 대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도중에 내던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은 바이앤 홀드형 장기 투자. 현재가 어떻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장기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재의 불안과 디플레이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음은 이 불안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나 매스컴의 경기 논리에 휘말려 장기 투자가 보이지 않게 된다. 결국에는 이번 불안은 보통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도저히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잠시 보수적인 태도로 주식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저금리 최종 국면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 행동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불안이나 디플레이션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될 리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장기 투자자는 장래의 주가 상징을 기대하여 남들이 그 가능성을 미처 깨닫지 못해 값이 싼 시기에 주식을 산다. 결코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이 최고임으로 지금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의 장래의 이익을 예측하여 사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가치가 장래에 높아질 것이라면 주식은 언제 사도 상관없다. 이것을 장기 바이앤 홀드형 투자라고 한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시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쌀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가 회복되면 80%의 회사는 그냥 놔두어도 주가가 2배 3배까지 된다. 나머지 20%의 기업은 망하든지 계속 침체되어 있다. 이런저런 어려운 말들을 나열할 여유가 있다면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를 조사하여 현재의 대바겐세일 기간 중에 사두자 그것만으로 장기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 예상이 빗나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0이다. 시간 문제일 뿐 경기는 반드시 회복된다. 아니 경기 대책은 한 번 시작하면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까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 예상이 빗나갈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시기이다. 예정보다 훨씬 늦어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로 임하는 것이다. 10년 정도의 장기 투자라면 3년 기다리나 5년 기다리나 큰 차이가 없다. 6. 리스크 리턴의 사고방식 기본은 단순하다. 쌀 때 사두고 오르면 판다. 모든 장사가 그렇지만 싸게 산 것을 비싸게 팔았을 때의 차익이 이익이다. 비싸게 사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을 때란 언제인가? 공급이 너무 많아 수요측이 거들떠 보지 않을 때나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며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이다. 둘 다 매수 에너지보다 매도 압력이 강한 상태이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어떤 것이든 싸게 사둘 수가 있다. 그렇게 매도 우위일 때야말로 상품을 들여놓을 기회이다. 자금 여유만 있다면 서둘러 많이 사두는 것이 좋다. 싸게 사두면 마음도 편하고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보유 비용을 계산해 넣어도 충분히 장사가 된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다. 장내 주가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되는 주식이 싼값에 방치되어 있다면 재빨리 사둔다. 다음은 시장 평가가 높아져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도식화한 것이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즉 가격이 쭉 낮아졌다가 상승해서 A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B구역이 투자자에게 절호의 매수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폭락 직후나 침체 시세가 이어지는 동안은 좀처럼 사지 못한다. 왜 매도 기운이 강하고 매수에너지가 빈약하여 저가가 어디쯤인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장기 투자자는 대략적으로 B구역에 해당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재빨리 사버린다. 이 경우 A가격 추이처럼 미래언위 시점에서 시장 평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고를 필요가 있다. B구역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사버리고 훗날 많은 사람이 사주기를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장기 투자이다. 장기 투자에 익숙해지면 리스크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쌀 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릴 뿐인 투자를 담담히 행한다. 그러한 투자 스타일이라면 리스크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어쨌든 남들이 다 팔 때 사기 때문에 상투를 잡을 위험이 낮은 것이다. 남은 것은 남들이 살아 몰려들기를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므로 거기에서도 손해볼 위험을 느낄 일은 없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D에서 D다시의 기간을 리스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침체 기간을 리스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느긋하게 임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장기 투자의 리턴이 결정된다. 장기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 D에서 D다시 사이에서 버틸 수 없게 될 때에 많이 발생한다. 전체의 투자 완강이 나쁘거나 해서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 이 투자는 실패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손실이 아직 작을 때 포기하는 편이 현명할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설득하여 팔아버린다. 이 경우는 안 됐지만 투자의 리스크를 엄청나게 실감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다. 왜 그럴까?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장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이익 성장기회에 참가하는 투자 스타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고 이익이 증가되면 투자 가치는 높아지며 그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주의 선별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철칙이다. 시장 전체의 시세 동향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장래에 투자 가치가 높아질 종목을 발굴하여 아직 시장 평가가 낮은 동안에 사둔다. 아무리 장래성이 풍부한 종목이라도 시장 인기가 비등하는 것을 보고 나서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해서는 투자가 되지 않는다. 주가는 오래전에 고공비행을 시작했다. 고작 상투를 질 뿐이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래의 가치를 예측한 우리들에게 투자 수익이 주어지는 것이다. 7. 리스크는 경기 변동의 일부일 뿐 주식 투자를 말할 때 반드시 화제가 되는 것이 리스크에 관한 이런저런 말들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를 각오하라는 식의 틀에 박힌 전문가의 조언도 마찬가지다. 8.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쌀 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릴 뿐이니 지극히 단순하다. 리스크 같은 것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다만 중도에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면 이익을 얻기는커녕 투자 위험이 현실이 된다. 반대로 수익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투자 위험을 느낄 일 없이 수익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것뿐이다. 리스크, 리턴은 경기 변동의 일부일 뿐이다. 풀 경기에 남들이 모두 팔 때 산다고 해도 산 시점이 저점이라는 보장은 없다. 보유주가 일시적으로 매수 가격보다 크게 떨어지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시점에서 은행예금과 비교한다면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 된다. 사고 나서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주가 전체가 주저앉게 돼버리면 큰일 났다.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손절매 하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우물쭈물하는 동안 경기 회복이 궤도에 올라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간신히 한숨 돌리게 된다. 그동안 원금 손실을 참지 못하고 손절매 해버린 사람은 심리적 고통에 울게 된다. 한편 줄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린 사람은 예상 이상의 수익의 만족감을 맛볼 것이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리스크 리턴이다. 경기 변동의 굴곡과 금리 사이클에 따라 투자를 하다보면 그다지 위험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어느 사이엔가 수익이 쌓여간다.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일을 해두면 투자 수익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법이다. 이렇게 2장 장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를 살펴봤는데요. 모두 장기 투자가 큰 수익을 준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책처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 있게 설명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 투자에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략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금리 사이클에 따라 주식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있다. 불안기에는 주가만 싼 것이 아니다. 금융 완화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돈이 가게에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한다.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이 시기야말로 기업에는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사업 기회를 준비할 저로의 기회인 것이다. 그럼 7은 경기 변동을 돈의 흐름으로 파악한 것이다. 돈의 흐름은 금리 변동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경기가 상승하면 고금리가 되고 경기가 하강하면 저금리가 되고 금리가 또 상승하면 고금리가 되고 이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시기에는 고 비용의 자금 조달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 좀처럼 사업 확대를 생각할 수 없다. 결과 기업 활동은 냉각된다. 당연히 경기는 나빠지고 실업도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금융 완화 즉 저금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불황의 일반적인 금융 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개인과 가게에서 기업으로 소득을 강제적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다. 이 저금리 시기에는 개인과 가게 부분에서 반강제적으로 소득을 이전받은 모든 기업이 적극적으로 확대 경영을 하지 않으면 면목이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확대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금리 비용이 낮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도 판매 체제 확충에도 유리하다. 건설비는 싸고 인력의 채용도 쉽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경기 금리 폭등. 인플레 우려에 기업은 축소 경영으로 전환. 이렇게 해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상은 호황무드 일색이 된다. 그러나 어느새 경기는 과열 기미가 보여 이 시점부터 금리 상승은 금물살을 탄다. 물가도 금리도 급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경기가 과열 기미를 보이게 됨에 따라 금리 상승은 자연히 가속된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는 금리 비용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사업과 투자의 위험도 커집니다. 라는 경고를 시장이 주고 있는 것이다. 금리 상승은 기업에서 가게로 소득을 이전시킨다. 이것은 기업의 사업 확장 의혹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다시 고금리 상태로 돌아온다. 개인과 가게는 이자 수입이 많아 웃는 얼굴이 되고 기업은 금리 비용 압박으로 사정이 어려워진다. 그러는 동안 경제활동은 둔해지고 경기는 냉각된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투자가라면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불경기, 저금리 일대에 주식을 사고 경기가 과열 기미가 보이고 고금리 돌입이 눈앞에 두면 주식을 판다. 이것은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금 운용에서 성공하기 위한 철칙이다. 자산배분은 장기 투자의 기본. 합리적인 투자란 자산배분의 전환. 호우경기에 주식이 비싸지면 싼 시기에 주식을 구입해둔 사람은 이익을 듬뿍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채권밖에 없는 사람은 채권 가격의 풍락으로 큰 손해를 본다. 한편 경기 사이클의 내리막길에서는 주식은 위험에 걸맞은 수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이 시기는 위험이 한정되고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채권 투자가 짭잘하다. 그래서 여기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호황이 돼서 고금리가 되면 주식은 팔고 현금이나 MMF로 해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사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황이 돼서 저금리가 되면 다시 주식을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호황이 되고 고금리가 되면 현금화 채권을 산다. 이런 식으로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자산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합리적인 운영은 경기 즉 금리 사이클에 맞춰 주식, 현금, 채권 그리고 다시 주식 순으로 운영 대상을 이동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자산배분의 전환이라고 한다. 그림 8이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1. 고금리기. 채권을 살 유일한 시기. 고금리로 가게는 웃는 얼굴이지만 기업이 파랗게 질릴 때는 채권 투자의 비중을 한껏 끌어올릴 타이밍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므로 고이율의 채권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굴러다니고 있다. 그것을 자금이 되는 대로 매입해 두자. 고금리로 경제활동이 둔화된 이 시점에서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다. 엄청난 고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이라면 별개이지만 이 시기에는 채권 투자의 묘미가 크다. 2. 고금리가 절정을 지나면 기업 분석에 전력을 다한다. 고금리로 경제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경기 대책과 금융 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얼마 동안은 채권 투자 비중을 최대한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것이 이 시점에서는 최고의 투자 시나리오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곧 다가올 주식 투자 시기에 대비하여 기업 리서치에 열중한다. 각 기업이 어떤 불황 탈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이 단계이다. 한편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과감한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장기 전략에 따라 업무 재검토를 철저히 한 기업은 경기 회복 단계에서의 기세가 다르다.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경영 전반의 슬림화를 단행한 회사는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종업원이 사기도 높다. 저금리 돌입,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살 때 금융 완화 정책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진다. 금리가 낮아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슬슬 채권을 팔아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저금리 정책으로 지긋지긋 살 정도로 가게에서 기업으로 소득 이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아직 실적 수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로 이윽고 기업 실적의 향상이 표면화되어 올 것이다. 배분된 자산의 운용에서 이 채권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치명상으로 이어진다. 주식의 경우는 금리 사이클을 무시하고 주가 상승을 계속하는 괴물과 같은 고성장주가 간혹 출현하지만 채권 투자에서는 금리 사이클이 절대적이다. 3. 불황, 저금리기. 주식을 잔뜩 사둔다. 불경기로 저금리일 때는 주가가 싸다. 이때 주식을 사두면 4, 5년 후를 기대해도 좋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뒷받침된다. 소득을 제공하여 돈을 벌게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두면 된다. 이것을 경제 전체로 보면 저금리기에는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말이 된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면 내버려 두어도 80% 이상의 주식은 두세 배가 된다. 나머지 20%의 기업은 도태되거나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의 최종 국면에서는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잔뜩 사둘다는 것이다. 4. 경기가 과열될 때까지 오로지 주식으로 간다. 저금리기에 사둔 주식은 조금 값이 올랐다고 바로 팔리지 않는다. 오히려 경기 확대와 함께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이 속출함으로 여유자금을 동원하여 새롭게 투자 대상으로 삼은 종목을 포함시켜 최대한으로 사두자. 얼마 동안은 자산배분 전환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주식의 비중을 끌어올린 채로 가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계이므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 내버려 두어도 투자 수익이 쌓여가기 때문이다. 국채에 몰려있던 대량의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면 엄청난 주식 매수 에너지가 된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이 드디어 현실이 된다. 금리 상승은 주가의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국면에서의 일이다. 고금리 상태가 되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주식은 사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주식을 팔 때이다. 거기까지는 과감히 주식을 사두면 된다. 5. 경기 과열기 주식을 팔 때 경기가 상당히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자. 아직 한참 살만하다고 강하게 나오는 호재는 줄을 섰지만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은 떨칠 수 없다. 정부 관료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거나 기업 수익 전망을 하향 수정하는 등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기다렸다는 듯 과잉 반응하여 급락한다. 여기서 장기 투자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주식을 바로 팔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주가만은 화려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언제 고점을 찍을지 몰라 조마조마한 전개가 된다. 여기서는 팔아야 한다. 섣부른 욕심으로 상승 시세의 끝장을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울게 된다. 예외는 경기순환과 금리 사이클을 넘어 이익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러한 종목은 경기 변동도 금리도 무시하고 장기 보유한 투자자의 승리이다. 이익실현을 한 자금으로 단기로 운영하든지 MMF에라도 넣어두면 좋다. 금리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는 사이 다시 고금리로 경기가 하향 국면에 돌입한다. 그렇게 되면 현금이나 MMF에서 장기체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투자의 사이클, 투자 운영은 자인의 섭리와 같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인의 은혜는 태양이 가져다 주지만 투자 수익은 경기 변동의 기복과 금리 사이클이 가져다 준다. 여기도 참 경기 변동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리 사이클과 경기 변동의 사이클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찰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빼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5장 장기 투자자에게 정보란 무엇인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뉴스는 투자 가치가 없다. 정보로는 신선하지만 투자자가 행동할 때에는 다 헤어진 걸레조각 같은 것이다. 거기에는 정보 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누구나 아는 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자가 고가 매수나 저가 매도를 되풀이하고 있어서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역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이다. 싸게 산다고 할 때 싼 이유는 모두들 팔기 때문이다. 왜 파는가 하면 보유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위험이 크다고 많은 투자자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시점에서는 투자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한 때에 본래의 가치는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유리하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들 팔고 싶어하는 동안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므로 투자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새로운 재료를 보다 빨리 입수하여 아무도 모르는 동안에 사두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은 정보를 쫓아다닌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하는가? 우리 장기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장래 언젠가 가격에 반영될 만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힌트가 되는 것이다. 잘 정리되어 누구나가 납득이 갈 만한 정보 따위는 현 시점에서의 납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미 주가 등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장기 투자자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나 자료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내는 일이 투자자의 정보 활동이다. 투자 가치가 있는 정보란 자신이 나서서 구하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정하여 그들로부터 이어지는 현상이나 변화를 끊임없이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조합하여 관련 지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전체를 가리킨다. 거기에는 어느 한 가지 확정된 것이 없다. 모두가 가능성일 뿐이다. 아 진짜 여기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정보는 쓰레기고 자기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조합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종목을 보는 2, 3, 5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실적 수치와 주가의 움직임 등 이런저런 직접적인 투자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기 쉽다. 그러나 그래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 업계나 세계 경제의 동황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이나 종목의 리서치는 전체 조사 작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나 경기의 커다란 변동, 업계의 변화 조류를 읽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외적 변동 요인을 고려하면서 종목을 선정한다. 기업 자체의 리서치에 사용하는 것은 조사에 필요한 노력 전체의 20% 정도이다. 나머지 80% 중 30%는 그 기업이 처한 사업 환경 전반의 조사에 할애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기업이 앞으로 경제의 커다란 조류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갈 것인가를 추론하는 데 할애한다. 리서치의 20%는 관심회사의 철저한 분석. 우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과거 10년 가능하면 과거 15년간의 재무재표를 놓고 그동안 어떠한 경영을 해왔는가를 점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무재표는 반드시 옆으로 나열하여 그러니까 시계열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요 항목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흩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10년 이상의 수치를 나열하여 확인하면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겨내왔는지 경영의 의도와 역량 등이 분명하게 떠오른다. 그 결과 이 회사는 훌륭한 경영을 하고 있다거나 역시 훌륭한 경영자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업을 발견했을 때는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회사가 장래의 성장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떠한 포석을 깔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재무재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앞으로의 선행투자 부담이 절정을 넘어서는 것은 언제쯤인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해보는 것이다. 그것도 가급적 숫자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3년 후 4년 후의 예상 재무재표를 작성해본다. 물론 그 사이에 경제 상황부터 금리 수준까지 여러가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상 재무재표도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 부진이나 갑작스런 앵고 현상 등 가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서너가지 정도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친근한 기업이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회사부터 고르는 편이 빠르다. 그때는 축구팀의 서포터가 된다는 생각으로 5년, 7년씩 응원하고 싶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를 좋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리서치 30%는 회사가 처한 사업 환경의 점검. 모든 회사는 살벌한 경쟁 속에서 강해진다. 물론 경쟁에서 낙오되는 일도 있다. 장기 투자를 할 때 중간에 낙오되어 없어지는 회사는 매우 곤란하다. 아무래도 투자 대상으로서 점찍고 있는 회사의 경쟁 상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점찍은 회사의 분석에 소비하는 정도 이상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당연히 과거 10년, 15년의 재무제표도 철저히 검토한다. 여하튼 경쟁 상대를 철저히 검토하고 난 뒤 점찍은 회사의 장래성장 모델이 그려지는가 여부가 관건이 된다. 분명한 것은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절대적으로 강한 상태를 영구히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항상 자세히 경쟁 상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기업이나 호환기에는 사업이 편하고 실적도 올리기 쉽다. 그러나 불안기가 되면 어지간한 인기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금리 동향 하나를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에 유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점찍은 기업이 어디까지 적합할 수 있는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찾아온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리서치의 50%는 어떻게 장기 항해를 할 것인가 이 추론. 여기까지 우리는 기업 리서치에 소비하는 100의 에너지 중 절반인 50%를 사용했다. 이제부터는 추론의 작업이 시작된다. 남은 에너지 전체를 투입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다음은 전혀 새로운 기분으로 점찍은 회사가 향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 분명한 것은 어느 배라도 장기 항해를 계속한다는 것이고 항해는 순풍의 돛을 단 듯 순조로울 때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부러질 때도 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배가 인내 힘을 모두 발휘하여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기업 리서치의 마무리는 어떤 배가 5년 후 7년 후의 목적지에 보다 빨리 도착할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그 회사의 장례를 추론할 때 경영자가 된 기분으로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줄줄이 생각할 테마가 떠올릴 것이다. 자금력이나 재무상황 혹은 인재나 기술력, 판매망 등 회사가 보유한 자원은 어느 정도인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뿌리째 흔들릴 만큼 새로운 경쟁상태가 출현할 가능성은 2년 후 정도까지 공급력은 되지만 그 후의 능력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수준의 변동에 대하여 어떻게 자금을 융통해 갈 것인가? 경쟁상대의 실력은 설비를 증강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착공해야 할까? 그때의 인원 배치는 현지 채용의 가능성은 자금 잉여가 상당히 커졌는데 장래의 확대 전략에 충당할 것인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주주에게 환원할 것인가?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가 경영자가 된 심정으로 4년 후 5년 후에 어떤 회사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한다. 물론 경제 환경의 여러 변화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장기 항해를 이어갈 것인지를 그려본다. 이러한 1년의 작업을 통하여 이런 배라면 타보고 싶다고 생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장기 항해이며 장기 투자이다.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 미래에도 이 회사가 잘 될지를 다양한 가능성을 점쳐보면서 확인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보는 2, 3호 법칙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되게 중요한 게 한 기업에도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수익이 늘 때 그 다음에 설비 투자나 신상품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줄어들 때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는 사이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초보 투자자이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정말 5년, 10년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것처럼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놓은 책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